그나저나 우리 저 이장군 선수가 들어올 때 보니까 박스에 뭐 갖고 온 것 같은데. 맞아요, 뒤에 있는데. 저거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들으면 좀 들어줍는데 안 될까? 눈치 봅니다. 눈치 봅니다. 무게가 좀 있나봐요. 무게가 좀 있나봐요. 무거운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이제 운동선수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었던 마늘 꿀저림인데. 마늘 꿀저림? 마늘? 에이, 이거 갖고 왔어. 그런데, 그런데. 제가 직접 이제 마늘 이거 머리 까고 이렇게. 아,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어 온 겁니다. 아, 진짜? 저렴가지고. 네,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럼 한 번, 한 번 직접 드릴게요. 우리는 안 먹어도 되고. 이름도 써왔네. 우리는 안 먹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름이 다 있네. 와, 진짜. 대박이다. 왜 이렇게 섬세해. 감사합니다. 아, 참 다르다. 소름 돋는다. 너무 멋있다. 이야, 이거 만들었네. 만들었어? 어, 직접 만든 것 같아요. 메시지도 다. 뭐라도 썼다, 뭐라도. 네. 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잘 봐줬어. 사랑합니다. 이야, 이게 진짜 감동이 밀려오네요. 오! 진짜 좋아. 아니, 그런데 손질을 잘했다. 이거 먹고 건강해진 거라는 거죠? 이제 면역력이나 이런 거에 엄청 도움되는데. 네, 네. 체력 회복에도 엄청 좋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왜요? 아, 잠깐만, 잠깐만. 왜요? 아, 쌓기가 다른데. 쌓기가 많이 달라. 이 대목에서 조금. 잠깐만. 조금 더 그러네. 마들이 한 30개는 더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회생활 잘하네. 그리고 잠깐만. 여기 편의도 있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어요? 안 감독님, 정말 영광입니다. 이처럼 장군으로서 전장에서 승리로 감독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이야, 멋있다. 갬성적이야. 이 코치님 영광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연습하여 저 또한 이동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남 되겠습니다. 안동남 아니고 이동남.